아니, 공주가 진짜 좋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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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짝 스미스같은데요?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막 기차 타면서 봤던 그런 풍경 좀 있었어. 이 화를 보면서 이대호 선수가 없다고 봤는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우와. 우와. 안녕. 아이고. 귀여워. 안녕하세요. 배꼬네 집. 배꼬네 집. 배꼬 하이. 말랐네. 아유 착하게 생겼어. 안녕.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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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밌다. 여기 재밌다. 재밌지? 아니. 아니. 김민이가 진짜 좋다. 맞지 맞지. 내가 왜 와봐야 된다고. 어. 올라가고 있어 자주. 어. eleriper. 와. 아유. 이거벌었어. 아이고. 여기저기. 이거 보고 food. kick it. 아 네. 구경. 구경 왔어요. 여보 안 올라와도 돼 안 올라와도 돼 아 나중에 내일 유튜브로 확인해 뭐 있는지는 우리 철갑상어야 철갑상어야? 철갑상어는 근데 바다 동물 아닌가? 몰라 그것도 양식으로 키우겠지 좀 말이 안 맞는데 이스토마 없는 향 안 먹어도 돼 이거 참기름 찍어 먹어야지 이거는 이제 이걸로 찍어 먹으려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먹어볼게요 그냥? 나도 먹을래 맛있다 음 맛있어 뭐죠? 원하는 만큼 나 근데 많이 하는 거 좋아해 나도 많이 해 나 그냥 회 자체만 먹어볼래 찍어 먹으면 되나? 맛있다 맛있다 뭐야? 이거 왜 맛있어 계속 우와 맛있다 처음 먹어보지? 응 네 감사합니다 뭐야 장 자체도 맛있어 여기가 장 자체도 맛있어 여기가 매운탕 언제 시켜? 응? 매운탕 알아줘? 아니면 우리가 주문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영 대국은 보람이 있네 여기 맛있는 걸 왜 이제 알았지? 근데 자기 회 좋아하니까 좋아할 줄 알았다 나는 응 좋아 우리 배장볶 응 영 좋지 응 이게 민물이라고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어머님 아버님이랑도 왔어? 응 안 와봤어 응 형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빠 민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아 메랑 같은 선이 꽤 있으셨네 응 김치가 찐이에요 어? 맛네? 응 여보 김치 때깔 봐봐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신포치 진짜 제대로 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진하다 맛있다 진하다 응 진짜 진하네 맛있다 나물도 너무 맛있겠다 응? 나물도 엄청 맛있어 보여 맛있다. 맛있다. 손이 없어가지고.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까? 여기 앉고 싶어. 잠깐만. 오케이. 뜨거 알아. 저 야만에는 모닥골도 핀나 봐. 우와. 대박이지? 맛은 있겠다. 나도 사실 보고 살짝 실망했다. 짭짤하네. 짭짤하네. 그네 있던데 나도 그네 사볼래. 어린이만 타는 거 아니겠지? 저게 어린이잖아. 어른들도 사고 있는 거 같아. 그냥 흔들 의자 같은 수준 아니야? 왔다갔다가 안돼. 나도 싶어요. 하위. 사진 찍는 공부 열심히 한다. 많이 늘었어. 아재가 또 인스타 보면서 엄청 노력합니다. 요즘 사진 열심히 찍을래. 많이 늘었어요. 이거야. 오늘 좋네. 하윈 거의 24시간 야구만 보는 거 같아. 나? 어. 아니야. 32시간이야? 야구 경계할 때만 보는 거지. 야구 경계할 때만 보는 거 아니잖아. 끝나고 나면 하이라이트 보잖아. 야구 못 봤어 쟤. 아. 보고 나서도 하이라이트 보면서. 야구장 갔다 와서도 하이라이트 봐놓고. 야구 못 봤어. 그때 못 봤지 그때 못 봤지. 인정 인정. 어 인정. 난 싸이 봐 보고. 시림프 싸이. 플렉스. 차차차. 경건하게. 먹어봅시다. 아. 추후에서 뭐 패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맛있어. 야구.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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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더 더. 이게 새우인가 보다. 아이고 윤지 엄마한테 오르고 싶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먹은 건 없음 밥만 먹었는데 아쉽네 강한을 달는 것 같다 여자분은 미나 달는 것 같은데? 응? 응 잘 맞게 응 잘 맞네 잘 맞네 진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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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 여러분 진짜 그 장어국국밥 대 2개랑요, 런치 세트 1개 요거는 정말 공연 안 되시는 맵이라서 여기서부터 먹어요 숙성 초밥 됐어요 맛있을까요? 상당히 많아? 그래 하나 하나 더 먹어 뭐? 런치 세트 안 먹을 거 아니야 음 와사비 좀 더 주세요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고? 어, 꿀맛이고 말 없으신 거 못 들었나? 말이 또 말이 없대? 음 음 음 국물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국물이 너무 맛있다 음 근데 우덩 국물이 너무 맛있네.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게 먹기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네? 맛있어. 떨어지고 3초만에 주부는. 깨끗한 거. 음식물 처리기 작동에 흩어져 있던 거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절반을 나눠서 한 입. 딱 절반을 나눠서. 아 이제 왜 다위로 왔어 진짜. 끝. 깔끔. 자기 이것도 발라봐. 난 아빠가 아니잖아. 망고도 괜찮은데? 나도 맡아볼래. 망고는 괜찮은데? 아 크리토즈는 없어. 그래. 네. 우리 채널 멤버들 회원이세요? 가입하신 10분. 여기 옆에 있으신가요? 전화번호. 이거 미디엄 맞으세요? 네. 그러면 43만 2천원입니다. 이거 어머니 가져오세요. 네. 파우치를 흔들어서 드셔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대박. 아 대박. 현지 병원 가는 날. 현지씨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돼. 이리 와 이리 와 주사 맞는다 잡혔어 벌써 병원 간다 눈치챘나봐요 세상 우울해 보인다 우울해 보여 연지씨 연지씨 지나가려는데 이뻐 귀여워 쫄보 등장 귀여워 무서워 연지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 짓는데 오늘은 전쫄보 병원 간 날 애기들 애기들 정말 귀엽게 주사 맞는거 아냐 걱정하지마 너무 주사 맞는거야 ㅎㅎㅎㅎ 렛츠고 저녁 렛츠고 저녁 렛츠고 렛츠고 다행이네 고맙습니다. 가방이 이렇게 넓은데 한번도 튀어나온 적이 없어. 아 친구 왔어? 얘는 튀어나온 적이 없어 연진은. 나 이거 사방 다 열었는데도 안 열어나오더라. 무서워서 구석이 있어? 쫄보호 씨 구석 탱일지. 화내셨어요? 화나서? 심기 불편하세요? 이왕도 못하자. 그래도 지금 화난 표정은 아니네. 아직 안건데. 오늘 주사 맞는 건가? 응. 큰일 났네. 니클 맡아야지. 민지. 장난감 사줄게 갈 때. 주사 맞는 거 알아듣는가 본데? 외면했어 보기를. 여기. 하하하하하하하 야 부들부들 떴다. 거기 이뻐. 바로 만든 거예요? 네. 괜찮은. 괜찮은.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왠지 잘 참을 수 없는데. 아우 잘한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진짜 뒷느낌 안 했다. 오 너무 귀엽게 생겼다. 많이 아파요. 지금 물어가지고 물었어요? 네 물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귀도 못 보고 귀초도 못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빠 픽은 뭐야? 항상 행동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메뉴는 있는데 어떡해. 그럼 억지로 사지 말자. 손주도 하나 이것도 있고 자기 안 그래도 자기 종이박스 좋아하는데 이거. 귀엽다. 뭐 할 거 같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안 가는데요. 어디 가죠? 다른 펫샵. 아 펫샵? 장난감 사러? 이제 기분 풀렸어 왠지. 그럼 주사는 잘 맞더라. 다 끝냈어 이제. 다 끝냈어 이제. 다 끝냈어 이제. 생각 드네. 다른 고양이도 이렇게 하려나? 잘 안하지. 이 혼자만 이미 못쓰. 나오시면 안돼요? 어? 나왔노? 귀여워. 궁금했어 또 나왔노? 찍어서 보여줘. 이 혈투의 흔적. 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 게 옆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과 연지의 혈투. 우와 누구 찍어야? 이렇게 이뻐요. 연지. 어? 연지야. 이뻐. 어머 이뻐라. 응? 뽀뽀. 뽀뽀. 이제 주름하니? 응? 응? aug분이 날마. 썸쾌다 있어서 꼭 할 거예요. 왜? 아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마. 이게 좀 짧은 시간대. 꽉. 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하하. 저때 사항보다. 5대도 시가 막. 하하하. 여섯 시간대래. 왜? 그래 맛있고. 아으. 아윽. 벌써 저 사항 보다. 아윽. 아윽.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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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사합니다.